KB 금융지주는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4조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분위기면 올해 누적 순이익이 5조만을 넘겨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역성장이 예상됐던 우리금융지주도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조 차장, 요새 다들 힘들다고 난리신데 어떻게 최대 실적이 될 수 있죠? 결국에는 쌓인 이자인 건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의 전체 수익 가운데 이자 수익 비중이 80%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4대 금융지주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이 31조 원이 넘는 걸로 집계가 됐거든요. 이렇게 이자 수익이 증가한 이후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영끌 열풍입니다. 올 3분기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을 했죠.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에 모을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을 모두 끌어다 쓴 겁니다. 이렇게 대출이 증가하니까 이자 수익이 늘었겠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는 88부동산 대책과 가계대출 정책을 내놨었잖아요. 하지만 DSR 규제 강화 시점이 예정보다 두 달이나 늦춰지면서 대출은 오히려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압박했고 또 시중은행들은 이에 따라서 20여 차례나 3분기 중에 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 금리가 오르니까 그만큼 이자 수익도 더 늘어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기준금리를 낮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이유이기도 한데요.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 금리가 빨리 떨어지고 예금 금리가 천천히 내려가서 은행의 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데도 대출 금리는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장 금리 움직임과 반대로 가상금리를 높였기 때문인데요. 반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여전히 높은 이자를 내면서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고공행진을 이어간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이 은행권의 역대 최고 이익을 만들어줬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죠. 네. 그런데도 은행 대출 금리는 안 내려가고 예금 금리는 또 내려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변동된 뒤에는 한 달은 지나야지 체감을 할 수 있거든요. 예금 금리는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은행만 해도 지난 23일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율을 0.2%포인트 낮췄거든요. 하지만 대출 금리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를 관리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변화가 없고 그래서 여전히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이어서 이제는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까지도 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인 예대 금리 차가 더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은행에서 돈 잔치를 벌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는 횡재세 도입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은행권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희망 퇴직금으로 6조 5천억 원을 넘게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법정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는 일명 횡재세 도입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의 초과 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도 있고요. 이번 국정감사에도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부탁해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